무조건 난성신역 전기총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지향명으로 무조안성신역으로 변경해 수위를 얻고자 합니다. 제1경기조합 신양보원 제3조 24조 청관 제1장 1조 5조 3조 청관 병량 초합명식 제1조에 보면 설립과 명식이 법인은 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하며 신안성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신안성신용협동조합을 무조안성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합원님들이 꼭 아셔야 되고 초창기에 이 신협을 만드셨던 원로 선배님들한테는 조금은 선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희 신협이 무주, 설천, 장계, 장수, 신안 중에 저희들이 제일 강강하고 제일 큽니다. 아마 몇 단위들이 소멸되면 저는 공경연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사장님들한테. 무진장에서는 신안성 신협으로 다 합병할 것이다. 대신 저희들도 명칭이 같은 전라도에서도 안성 말고 신안성이 따로 있는지 압니다. 현재는. 그리고 경기도 쪽에 안성이란 이름이 늘어난 신안성 조합이, 신협조합이 한 4, 50개가 돼요. 그래서 좀 밀레니엄 시대로 좀 더욱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이사님들과 한 1년을 걸쳐 검토한 결과 신협 이름을 선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주 안성 신협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우주 안성 신협 하나로 이렇게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죠? 대청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분들 전원은 동의하시죠? 전원 동의하에 제 5호원 정관일부 개정의권 조합 명칭 변경의권은 원안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원 일지로 무주 안성 신협으로 명칭 변경입니다.